백 Vampегоacked 좋은 게임이었습니다. 아주 강화됐습니다. 처음에 です간적 비행이 있었다고 생각하 salads после 오늘. 이 게임을 이 경기에서 취미야 당연히 취미야 뿐만 아니라 이 경기에서 취미야 좋은 경기였는데 우연히 오늘 이 경기에 승리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취미야 우리가 그 경기에서 취미야 지금 우리가 취미야 한다고 해서 활라에 선을 받아라 오늘 굉장히 괜찮았던 경기였긴 한데 오늘 일단 오지가 포인트를 따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포인트에 절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던 것 같은데요. 일단 우리도 1점을 땄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지가 한라를 잡기만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모든 대명팬분들이 그렇게 또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프로루프 선수 하면 정말 화려한 경력이 있으시고 또 수많은 경험을 자랑하는 선수인데 올 시즌에 아시아 리그를 처음으로 겪었습니다. 직접 겪어본 아시아 리그 이번 한 시즌 어떤 점인지 또 궁금합니다. It was pretty good. It was a good season for us as a team. And I think for Demian first time in the playoffs and it's exciting. And what I heard about this league the actually a level of the hockey is growing right now. So it's a good thing too. So it's a good thing too. So it's it was not easy and exciting. 일단 대명이 처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돼서 기쁘고요. 일단 이 시즌 이 리그 자체가 좀 크고 있는 리그라고 생각을 해서 즐기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아까 중계방송 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시즌 개막 초반에 비해서 프로루프 선수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.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냥 열심히 운동해서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했다는 또 그런 증거라고 봐야겠네요. 자 대명 킬러 웨일즈가 이제 정규리그 경기는 모두 끝났는데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남은 경기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플레이오프가 남아있거든요. 플레이오프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대명 킬러 웨일즈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플레이오프 우승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. 지금 당분간은 휴식 기간을 가지고 몸 상태를 보완한 다음에 플레이오프 꼭 우승하겠습니다. 플레이오프에서의 또 플레이 기대를 해보겠고요.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트밍킬러 웨일즈의 알렉산더 프로루프 선수였습니다.